물 조금만 틀어봐야 돼. 그게 뭔 신발데? 자, 신어봐야지. 아, 이게 좋은데? 아, 신어보라니깐요. 그러면 송촌이 뭐냐, 우연히 털은 이렇게 옆으로 만어. 면인가? 아니죠. 청소 신발이에요, 청소 신발. 무슨 신발? 청소 신발. 이걸로 또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지금 일찍 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방바닥 좀 닦아야 할 건데. 다리가 사면 돼서, 다리가 사면 돼서 닦지. 아니, 무릎이 아파요, 구부리고 하면. 그래서 이제 무릎 구부리고 하는 글루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닦는 거예요, 바닥을. 배도 희한한 걸 닦고. 그리고 어디서 샀어, 그런 걸? 팔아요. 대단하시다, 정말. 별걸 다 아시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잔머리 왕인 것 같아. 오우. 이리 와보세요, 회장님. 아유, 나는 그 자네같이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될 텐데 걸려서 넘어질까 봐 겁난다. 괜찮잖아요. 희한한 걸 사가지고 어떠니? 희한한 걸 사가지고 어떠니? 희한한 걸 사가지고 어떠니? 하하하하. 신인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장인어른. 자, 저는 잡니다. 아유, 자네 수고했네. 그러겠네. 네, 장인어른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내가 장인어른 계신 dele 노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잖아요. 가시는 바람에 좀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처럼 저기 혼자 사는 장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추억 만들어주는 거 바쁘지. 또 돌봐줘야지 마사지 해줘야지. 나가면 항상 다 먹여야지. 아유 당신이 할 걸 대신 다 해줬잖아. 그 사위 덕분에 내가 재밌게 살잖아. 뜨뜨무렵에 가서 저기 하게. 뭐 한다고? 저기 중앙공원 가대니까요. 내라침에? 네. 여기 어디 부릅니까? 그것만 갖고. 그래야 자지. 자 주무세요. 그럼 연놓고 잘게요 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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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그럴듯이 또 안 씻고. 팩 했잖아요 팩.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자요. 예. 어색하게. 갑자기 좀 된다. 그게 아평쟁이에요. 이렇게. 예? 이 퍼리 남수가. 야 경치 진짜 좋다. 그러니까요. 저기 가는 거는 한 12시 넘어야 갈 거지요. 저기 가야죠. 저기 이발소 갔다가 저기 이발소 갔다가. 이발소 갔다가. 이발가네. 저기가 이발소에요? 이 동네 일가 친척이 한. 한 20분 되셔요? 아. 지금은. 15. 15. 15. 15. 이 이발소는. 오래됐다고요?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염색도 하고. 좀. 멋있게 좀 해드리세요. 염색은 금방 돼요? 아이고 염색은 그냥 이발만 해요. 아. 내가 하면 내가 깎을 수 없죠. 아. 이걸 기르고 그만 발리고요. 면도 하고 난 뒤에.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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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버님은 이발소 지금 몇 개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오래 됐네요. 두 달 됐네요. 두 달 정도요? 두 달 됐어요. 염색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염색을 해야 좀. 사과하셔야 다 좋습니다. 뭐. 요건 자주 오십니까? 우리는 저하고 술 한잔하지. 응. 아들하고 술 한잔 안 먹어요. 어 뭐 뭐 술도 내가ешь. 아우 맛있다.